당꼬 티비 과연 우리 단추 꼬맹이의 아이큐는 몇일까요? 강아지의 아이큐를 집에서 쉽게 알아보는 방법 그것을 저희가 직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이름하여 보자기 대탈주 시작 1 4 5 6 7 8 5 22초 단추야 빨리 단추해 너 똑똑한 애가 왜그래 32초 2점인데 2초 정도는 빼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32초 알겠습니다 단코티비 그럼 자 꼬맹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맹이를 보러 가겠습니다 꼬맹이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우리 꼬맹이는요? 꼬맹이의 아이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꼬맹아 빠져나와야지 꼬맹아 탈출해 탈출 탈출 이리 오세요 자 탈출해야지 야 너희 되게 똑똑한 종이야 아니 왜 꼬맹이 꼬맹이 앞으로 더 나와 앞으로 더 나와 앞으로 더 나와 앞으로 더 나와 아 잘한다 아 잘하네 몇초 지났죠 지금? 52초요? 52초 52초 단추면 진짜 뒤에 똥싹하고 그런거 같은데 똥싹이야? 이게 무슨 대혼랄이야 아니야 아니야 얘 아예 못났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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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꽃TV 자 꼬맹이는 아쉽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1점 획득했습니다 다음 실험은 뭐죠? 물체 이해능력 테스트입니다 2점 획득 2점 획득 3점 획득 3점 획득 3점 획득 3점 획득 약간 냄새 맡은 거 맛있지? 자 이번에 너의 능력을 보고 싶자 제대로 한 번 보여주는 거야 시작 자 단추 주쵸 네 그렇지 그렇지 단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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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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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 단추야 거기 없어 단추 여기다 여기다 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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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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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찾으라고 그렇지 찾는다 찾는다 몇초 지났어요? 1분 22초 1분 22초 단추야 술 먹지 말고 그냥 간을 먹으라고 간을 2분 지났어요 2분 지났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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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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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 차례입니다 꼬맹이 차례입니다 꼬맹이 차례입니다 꼬맹이 차례 맞게 해 주시고요 미안해 꼬마아 왜 이러고 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오 오 좋아 가루를 먹어 너만 믿는다 꼬맹이 차례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단코티비 오 그렇지 꼬맹이 치운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1분 없어 없어 오 1분 20초 오 잘했어 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2점이에요 둘 다 지금 동점 3점 동점이에요 3점 3점 자 그러면 다음 테스트는 뭔가요? 다음 테스트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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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3점 3점 자 꼬맹이 냄새 아아 자 꼬맹이 냄새 맡아 주고요 아우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자 그대로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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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 밀어. 밀어. 오, 하나 또 먹었어. 하나 또 먹었어요. 23초. 오, 대박인데? 둘 다 먹었어요. 23초. 그러면 3점. 3점. 6점이에요. 단추는 6점. 코메이는 4점. 참고로 12점 이상은 천재견이에요. 대박이네요. 산꼬티비. 세 가지 테스트를 오늘 해봤습니다. 얘들이 천재견은 아닌걸로. 네. 다음에 강형욱 훈련사님께 스파타식으로 보내서 애들 열심히 훈련시켜서 천재견의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꼬똥 노트라야가 되게 천재견이야. 누가 그래요? 진짜 혼략했어. 귀여운 동물탐험대 단추티비였습니다. 단꼬티비. 단꼬티비네. 너무 단추만 표현해 다시. 지금까지 귀여운 동물탐험대 단꼬티비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 안녕 24일정보다. 안녕. 여기. ke olha library.